한국 지리가 아마 오늘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르면 패스도 필요한 문제도 한 한 개 정도 있었고 분명히 작년 6월보다는 훨씬 어려웠었고요. 선생님이 1등급 컷을 46점을 예상하는 것도 지금 6번, 8번, 19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론 이제 배운대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탐이 거의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잖아. 아직도 인재 개념을 막 뗐거나 아직도 개념을 못 끝내거나 여러분들 아마 커리를 잘 밟아오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하지만 개념 듣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지금 그런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제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개념 6월달 안에 끝내시고요. 2만복 3, 4번 돌린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이 모의고사다 열심히 푸시고 이제 기출이다 아니 저기 뭐야 저기 파이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저는 뭐 사실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할 시간이 없는데 1등급은 받고 싶어요. 그건 논리적이질 않잖아.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데 1등급을 받고 싶다?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설.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개념 강의를 들은 친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개념책을 반드시 펼치면서 단권하라 그랬잖아요. 6월 모평 이후로. 오늘 이번 시험에서도 깨달은 것은 개념책에 적어두세요. 너가 어디가 약했다는 걸 말해주니까. 들어가 보죠. 위치. 위치 그럼 벌써 수리 질의 관계. 딱 이게 떠올라야 되고 항상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조적 내용 정리. 목차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그랬잖아. 시험이라는 건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야. 시각 물어보면 그게 일출이든 남중이든 일몰이든 뭐야. 동경값이 클수록 시간이 빠르다라고 배웠어요. 자 정동지는 오히려 동쪽에 있는 거잖아. 일몰시각이 가장 이르다. 일몰시간이든 일출시각이든 남중시각이든 가장 이른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동경값이 큰. 자 우리나라는 바로 독도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33에서 43. 124에서 약 132에 걸쳐있다. 동경값이 가장 큰 게 독도잖아요. 독도가 가장 이른 것이죠. 2번입니다. 디귿. 디귿은 우리나라의 영토. 이거 되게 조심할 게 나왔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딸린 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속 도서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이 뭐예요. 마라도죠. 마라도. 이건 육지의 가장 끝. 여기죠. 육지의 가장 끝. 여기. 땅끝마을 여기고요. 마라도가 영토의 최남단이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기 되게 좋게 만드셨어요. 그다음 이제 표준경선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가운데를 지나는 게 중앙경선. 표준경선이 이쯤에 있잖아요. 표준경선이 이쯤에 있잖아요. 그럼 니은은 정동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 양구는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경선과의 거리는 정동진이 더 가까운 거죠. 최단 거리는. 오케이.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 기억. 기억은 숫자로 위치를 말하니까 이것은 수리적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고정된 지형 지물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 위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고정된 지형 지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관계적 위치는 어떤 사이에 말 그대로 릴레이션쉽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적 위치는 엄격하게 말하면 위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말 그대로 관계를 물어보는 것뿐이죠.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은 중국의, 중국은 한국의 오른쪽에 있다. 이건 관계가 아니죠. 수업시간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지리적 위치죠. 한국은 중국과 1992년에 수교를 체결하였다. 그래서 이미 관계라는 말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항상 문장에서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수리적 위치나 지리적 위치는 관계적 위치와 달리 과거형이나 미래형을 쓸 수가 없잖아. 과거의 38도였다. 또는 우리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극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쓸 수가 없는 거지. 5번도 만만치 않았어요. 니은 디귿 주변 해안의 최저 조위선. 우리 최저일 때, 바닷물의 위치가 최저일 때는 직선 기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해안의 최저 조위선이 직선 기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바로 정동지는 직선 기선 자체를 쓰지도 않죠. 바로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통상 기선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여기는 또 뭐를 기선으로 씁니까? 최외각 도서를 직선 기선으로 쓰는 거지. 해남 자체가 어떤 기선이 되진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 이게 이제 남한이에요. 남한이고. 이 황해하고 남해는 육지의 최외각인 여기가 기선이잖아. 영해의 시작선.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를 주장을 한 거죠. 여기는 아예 기선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잘못된 말인 거죠. 그런데 정동지는 해안선, 그중에서도 최저 조위선부터 이걸 기선, 특히 이건 통상 기선을 써서 영해를 주장을 한 것이고요. 좋습니다.